빌리ígen 네 저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리뷰 저희 빌리가 2022 플라이하이 K-POP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배코들은 어떠신가요? 저희 딜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무대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긴장되고 떨리고 너무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딜리만의 에너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밖으로 들려드린 곡은 딜리의 데뷔곡인 닉바이밍인데요 이렇게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맞아 시진씨 네 바로 겨울의 땅탐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제가 발매한 겨울 시진송이 스노이 나이들 즐거웠습니다 그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빌리브윤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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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